나이스 땡큐 좋아 보내의 힘을 불러주지 이번에 이 챕터 뵈면 반환 오케이 자 왔죠? 왜 죽어 진짜 아주 그냥 몸통 막 진위를 하던데? 어? 네 사랑하는 푸디 푸라리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푸입니다 오늘날 공포게임 데이클로즈라는 멀티 공포게임 또 루시님이랑 함께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게임이 영어로 좀 돼있고 영어 퍼즐이 나온다고 하니까 우리 투수분들도 이렇게 좀 알려주시면 감사해요 바로 시작해보도록 하죠 스타트! 에어컨 끼지 말라 했지? 아 추워 난 더워 네 맘몸이야? 그 속에 입고 있는 패딩이나 어 싱글 소울 is not enough 뭐라는 거야? 하나의 영혼은 충분하지 않다 우리 둘 다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야? 오! 오! 두 개의 영혼을 갖다 바치니까? 누구세요? 오 진짜 미생이야 오 이거 시체 아니야 이거? 시체요? 시체요? 시체가 왜 여깄어 영어 찾아 영어 찾아 여기 이렇게 안개 있는데? it's not with you to go 뭐야? 저거 뭐야? 가지말래 왜 가지말래? 몰라 아 챕터 개념이래 저기 연기가 어 그니까 가만히 좀 야 어디있어? 나 8버종 아니 이렇게 멀틀이 왜 해? 아니 나눠줘서 찾아야 멀틀이 아니야? 가운데서 만나 아 가운데가 어딘데? 여기 여기가 어딘데? 나 가운데 아니 나 가운데가 어딘데 여기가 어딘데? 어 세이브존이래 뭐야? 더 와봐 더 들어와봐 안녕? 얘한테 뭐해야돼? 아 얘 말걸 수 있다 who are you? my name 제인 my husband 내 남편 데이비드래요 그리고 우리는 기억을 하지 못해 왜 우리가 여기로 왔는지 왜 우리 여기 있냐 그렇게 맹굣X끼마냥 읽어야 돼? 힘들어야 돼 she is 무엇? 아 제발 좀 우리 나가야 돼 사람 넘게 봐 술을 마신게 아니라 술 병으로 머리를 친거 같은데 지금 제가 잘려도 안보여 그 다음 써누 무엇일까 미스폰드 앤서를 대답해 아 씨XX 수술게이키였습니다 아니요 아이스 오 베리 굿이래 베리 굿 베리 굿 what about this one what am I 여러분 이거 뭘까요? 어두운 방에서 가져왔는데 물을 놨더니 내 대가리가 짜렀 정답 뭐였는데 캔들 그러면 이것만 내고 끝내는 게임 아니죠? 됐다 끝났다 좋아 어? 끝난거 아니야? 끝났어 오우 피트맨이야 얘가 제일 무서워 나 이만한 무서운 공포게임 처음이야 와 다행이다 시청자 시청자 한 명도 없었으면 나 이 게임 영원히 못 깼어 요기야 빨리와 루루 너가 필요했어 혹시 나 없이는 아무것도 못하지 어 맞아 그럼 너한테 부탁할게 있어 어 들어가줘 너를 위한 집이야 여기? 안 돼? 따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따라라라라라 여보세요 오우 뭐야? 너 주고? 어? 설마 퀴즈 다시 풀어야 되는거 아니지? 야 에바 세바다 아 여기부터네 아 저기 가면 되는거네 아 마네킹은 빛 비춰야 안오고 검은정에는 빛을 안 비춰야 온대 안 온대 안 온대 검은정? 감방에 가면 냉장고랑 오오오오오 내가 보고 있어 어? 편지가 있어요 뭐라고 써도 있어 나는 믿을 수 없어 나의 어 갓된 폰 내 휴대전화를 잃어버렸어 너의 그 쓰레기같은 해석할 바에 채 쳐다보고 있어 내가 가서 이거를 보고 이 해석은 유튜브 편지처분한테 맡기겠습니다 좋아요 자랑자랑 편집해줬을거야 아임 스타크 좋아요 여기까지 읽으면 해석해줍니다 아임 스타크 아임 스타크 완벽하다 완벽해 어 따로 완벽한 컨트롤이었어 이게 네 군데 중 한 군데 클리어했대 슬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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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마이 컷패스 조스트 액이 러메어 이땡슬라슬라슬라슬라슬라슬라 아임 스타크 어 커플 랜 트러스트 여쥬 저스트 라인 뉴 데이 웨 인 어 뭐 슬라슬라슬라슬라슬라슬라슬라 슬라슬라슬라 샤스 또 퀴즈야? 음 요 퀴즈 요 퀴즈 안되겠다 다음 다음에 퀴즈를 내면 너가 자만해 때릴게 퀴즈 이스탱츄 어 커플 랜 트러스트 힐 저스트 라인 뉴 데이 웨 인 아우 슐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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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샤쓰 또 퀴즈야? 응 요 퀴즈는 안되겠다 다음 다음에 퀴즈를 내면 너가 자만해 때릴게 퀴즈 퀴즈를 못낼 때까지 여기다 공원 딱 봐도 여기야 누가 봐도 여기야 아 이게 뭐가 어렵다고 진짜 사람인가? 어 이게 얼마나 쉬워 여러분들 이 길 어디야? 죽은 사람입니까? 휴먼이에요? 여기 어디? 이새끼 뭐야! 아 뭐하냐 진짜 깨물게 못해 야 어디로 간 나만 믿고 따라와 내 화면에서 거의 그냥 어둠 밖에 안보이는데 아니? 그건 너의 집중이 부족해서 그래 마음의 눈으로 봐 다 보여 보일러 하지 말고 느껴 느낌 돼 그래픽 하나하나를 느껴버려? 느껴 나 느끼고 있어 뭐 있어? 아직 없어 집을 왜 이렇게 만든거야 왜 이렇게 꼬아놨어 아니 꽈배기야? 꽈배기 집이야 그냥 아 폴 도운 투 대제 뭐야 하지말라 디서브 디서브 해피니스? 행복 뭐? 누구 있어? 어 여기 오셨는데 나이 어떻게 타냐? 빨라 반칙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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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이건 아니지 뭐하냐 죽여? 장난이야? 선 넘네 게임이 원 그러면은 방법이 있어 떠떠봐 존나 뛴 다음에 질을 딱 밝혀 존나 뛴 다음에 질을 밝혀? 그럼 이제 깜둥이는 가만히 있고 흰둥이는 따라오겠지? 응 그러면 따라온 흰둥이를 밝히는 거야 오케이 자 2 2 2 2 2 살려줘 살려줘 내가 흰둥이를 데려왔어 여기까지 그냥 와봐 내 입막 왜 죽었냐? 나 안죽었는데 아 진짜 루루 나 뭐하는 거야 게임 왜 이렇게 못해 진짜 아 줄었어 루루 진짜 내 발목 좀 잡지마 진짜 아 진짜 거의 거의 족쇄야 아 무슨 모래주머니 차고 게임하는 거 같아 와 이따 스태미나를 아끼는 거야 오케이? 오케이 나 왔어 아 진짜 루루 진짜 뭐 맨날 덮어씌워 폴더야 그냥 맨날 덮어씌우기만 해 그냥 응산 자수해 나 아닌데 맞아 나야 어떡하냐 이따 일로와 내 쪽으로 짝채키 중인데? 여러분 저한테 힘을 주세요 빨리 다 힘 모아봐 나 응원해줘 여러분들 나 응원 안 하니까 지금 죽는 거잖아 아 땡큐 오케이 자 왔죠 왜 죽어 진짜 아주 그냥 몸통 막 진의를 하던데 어? 답이 없어 알았다 남찬 저흥 알았다 우승 으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흠 흐흐흐흐흐하흐흐흐흐흐흐흐흐흐흫 내 쪽으로 오는데 계단 내려오네 어 옆으로 빠지면 돼 갔어? 어 얘 취했어 지금 자기한테 취했어 깜찍거리 봐 오오오 1만원 2만원 2만원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난 돈이 좋아 나이스 아 2만원을 받기 위해서 깰 수 있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수많은 연기를 여태껏 해왔지 요기야 요기 아 진짜 연기하기도 힘들다 아 진짜 못 깨는 척하기 힘들다 진짜로 어? 응? 야! 너 뭐했어 짤랑짤랑 푸링님 리액션 하세요 자 이응진 학교에 키키키키키키 다 여기 돈 받아라 푸링님 아아아아 진짜로 아 일단 맞은 받았어 저번 깬 줄 알고 줬어 나이스 아아 아 아 아 아 아 오 오 오 진짜로 바꾸면 뭐하냐고 야야야 이 깨 못 깨는 ㅆ신 두 명이 여기 있다며? 난 아닌데? 이 새끼 양심이 없네 이 차트에서 리트만 무려 23번 그들이 한 시간만에 무사히 클릭할 수 있었습니다 야 기준아 내봐 이 새끼야 에헤이 기준아네 아 간단하네 아저씨 누구에요? 뭐야 이거 제일 무서워 뭐야 아까 걔데? 어떻게 이렇게 빨리 왔어요? 이게 빨라요? 지름길이 있대요 어디로 가는 기차인가요? 집 항상 집 유 베리 허리 개빨라 폴 유 쉐이크 쉐이크를 위해 쉐이크는 뭔지 모르겠어 안전하네 하지만 당신은 우정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슬퍼하지 마셈 언젠가 다시 만남 오케이 게임 오버 오 기차야 우리 택출하는 거야 드디어 빰빠빠라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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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번 역 이것이 우리의 우정의 힘이다 이 귀신들아 재미있게 보신 분들 유튜브 구독과 좋아요 트위치 팔로우 한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저와 루룻의 돈득한 우정의 힘으로 바로 이 게임 간단하고 쉽게 클리어 했습니다 예 요기서 녹화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푸바 우정의 힘으로 초콜릿의 판맨되어서 이렇게 들어올 mystery